이스라엘 이스라엘 결국 문제가قول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는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로설의 연구소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장모 이사가 가로설의 연구소에 보도가 난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준석 씨한테 전화를 했고 이준석 씨가 그런 전화 통화를 해서 장 이사한테 도움을 청한 거죠 성상납 의정 담당자가 두 사람 있는 모양입니다 장 모 씨하고 김 모 씨 이준석 씨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장 모 씨고 장 모 씨하고 나눈 대화가 의심을 더 굳혀 있도록 만든 내용이었고 그것이 녹취가 돼가지고 가로서류연구소에서 생생하게 그대로 보도된 바가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없으면 가장 최척근인 이준석 씨의 최척근인 김철근 이사를 당일날 그냥 보낼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17일인가 27일인가 보도가 되고 나서 바로 그날 밤 12시에 보냈죠 그리고 1월 10일 날 이제 각서를 쓴 거 아닙니까 7억은 각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이 사실 무근이다 사실 확인서를 쓴 거죠 그리고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서울경찰청에 넣은 거죠 성상납 부인각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세일보 여러분들 기사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보도됐던 지난해 12월 27일이네요 밤에 성상납 현장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장의사와 통화해서 그럼 쟤네 가로서유연구소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뭐뭐뭐예요? 쟤네가 녹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어떤 거예요? 장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에 사람 하나만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장 사장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을 대전에 보낼게요 아침에 좀 만나 주시고 상황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장의사는 그러자 수사기록은 뭐라는 거예요? 수사기록? 대전지검 어쩌고 하는 거라는 묻는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라 리베라 호텔도 아니고 그것도 날짜도 틀립니다 그거는 지금 걔네들이 다른 걸 들어서 하는 거니까 고소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녹취 내용이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도 보도를 했고 김철근 정무실장은 같은 날 다급했다는 거죠 보도가 난 10시 무렵에 10시 이전에 보도가 입수가 되고 그다음 당일날 밤늦게 27일 늦은 밤 장의사와의 통화에서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대전까지 가면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엄청 바빴다는 이야기죠 다급했다는 겁니다 가면 좀 뵐 수 있을까요? 여기 유성인가 유성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주소 좀 주시면 이라고 하자 장의사는 유성 관광호테를 찍으세요 라고 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만남 직후인 28일 새벽 장의사와의 통화에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 대표가 운영하는 교육 봉사나 여기다 선물 같은 걸 줬죠 그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그러자 장의사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돈 돌려준 걸로 써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냥 영수증을 우리 하나 써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됩니까?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자 장의사가 두 장을 써서 갖고 있어야죠 각각 김철근 정무실장 그러면 오늘 지금 쓸 것 그랬네 1,300만 원을 그러면 돌려준 걸로 이게 다 녹취록에 이렇게 공개된 것만 보면 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가 다 사실인 걸로 보이는데 이준석 씨는 딱 잡았다니까 앞으로 살아남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준석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건이 너무나 가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가버린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여기까지 파장이 미치리라는 생각을 못했고 시골에서 이제 속구리가 이렇게 딱 있다가 바람이 쇠게 불면 속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엉 뜨죠 그걸 우리가 속구리 비행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구리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니까 겁난 게 없었죠 윤석열 후보하고 맞대응할 정도로 맞장을 뜰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 판단에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너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수습하기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항희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사회적인 그런 압박이라든지 비난을 무릅쓰고 이준석 구명운동에 동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물론 내부의 김기현 씨라든지 정미경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을 겉으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야포 사격도 가하고 이러지만 사안이 너무나 멀리 나간 것 같다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야기한 20번 이상 정도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펼친 김성진 측에서 비서실에 구비되어 있는 그런 의전에 관한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출 내역 같은 게 다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러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준석 씨가 너무나 많은 일을 그냥 해버렸구나 그래서 김영일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기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겁니다 영원님은 저희 집에 20대 아들도 이준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 레드님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버립시다 정치계 다시는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정치 하나 뭐 하겠습니까 그 정치에 한 번 맛을 들이고 나면 생활인으로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동백님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우종업님은 이준석 씨는 이제 구석구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계신데 또 MMM 텍사스는 이준석은 가정요육이 전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저런 머무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김명진님은 정치근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정해만님은 박사님 이준석은 퇴출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송성숙님은 저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은 자가 누구냐 뽑은 자가 뭐 프로그램이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가 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지 않습니까 뭐 학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힘들 것 같다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은 본인이 자진 사태를 해가지고 적정한 소리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못 먹어도 마지막까지 고호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비원회의 결정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비교적 정치판을 잘 아는 민경욱 의원 민경욱 전 의원 이렇게 보내요 이준석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같습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수사 속도 경찰, 찐간장,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인 김성진씨와 7시간 조사 여러분 7시간이라면 뭘 조사를 합니까 벨벨 이야기가 다 튀어나왔을 것 같네요 7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참 기대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성상납 의원 이준석 성상납 의원 이준석 성상납 의원 이준석 성상납 의원 이준석 성상납 의원